여러분 반갑습니다. 론도입니다. 오늘 투산애너빌리티 주주님들이 살짝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렇게 호재가 계속해서 나오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이 오스트리아 가스관 문제 이 얘기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유럽 전역에도 원전 바람이 계속 추가적으로 불어올 것이고 앞으로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그런데 주가를 보았을 때 마이너스 3%로 마감이 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딱 왜 앞으로 투산애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자력발전 생태계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 이거는 시간이 어련히 올려주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이러한 하루 이틀짜리의 주가 등락에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으셔도 된다.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강조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지도를 좀 보여주면서 유럽 전역이 왜 지금 원전에 신경을 쓰는지 근본적인 이유부터 알려드리면서 한 종목으로 모든 수혜가 비결이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잘 낭낭치 알아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100만 정자가 되시려면 원전 투자를 꾸준히 계속하셔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습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봅시다. 일단은 두산애너빌리티를 항상 얘기를 하지만 차트상으로 저는 꼭 2만원대 기존에 있었던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2만원대 박스권하고 지금 현재 2만원 위에 박스권하고 여기 구간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느냐 박스권에서 놀고 있느냐 그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생겼던 이 원전 관련된 이슈가 2만5천원에 고점을 찍고 나서 현재 주가가 최고점 대비해 마이너스 13% 빠져있는 수준입니다. 이걸 들어 올리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박스 문제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스 합병 얘기는 12월 12일이죠. 펜으로 좀 써드릴게요. 12월 12일. 이날 이제 주총이 열리는데 이때 이제 주주님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조금 조속히 주가가 더 타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두 번째 원전 관련돼서 수준의 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수준의 수로 나오게 되려면 이 웨스팅하우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문제도 곧 있으면 해결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이 두산의 너빌리티한테 소송을 받고 환수원 측에다가 계속 발목을 잡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과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으로 조금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세계 지도를 살짝 보면은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랑 전쟁이 년 단위로 넘어간 거는 이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쟁으로 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알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유럽이란 나라는요 어떤 나라입니까? 친환경을 앞장서서 뭔가 했어요. 그러던 나라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산업 부분에서도 친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흔히 말해서 탄소 배출 이 얘기가 불과 여러분들 2024년도 1분기까지는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권, 탄소 발생을 줄여라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쏙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는요 유럽 대륙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삐졌습니다.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걸 했냐 유럽 대륙에 여러 가지 가스 수송하는 방법이 정말 많겠죠. 뭐 육로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거나 그런데 우크라이나 때문에 막혔고 그리고서 리투아니아, 라티비아, 벨라루스라는 이 나라들은요 러시아랑 좀 친합니다. 러시아랑 좀 친한 친구 그래서 여기로 이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조금 더 멀리 가는 방법도 있겠죠. 육로로 가는 것보다 파이프로 직접 쏘는 게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여기 보이는 발트에라고 있습니다. 이 발트에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이 가스 공급망이 독일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뻗쳐나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로 있다가 계속해서 년 단위로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러시아 또한 이 가스를 계속해서 유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 편을 되니까 이 가스를 무력화하기 시작합니다. 무기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공급망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전역이 전력난에 빠졌습니다. 1년 정도는 버틸만 했어요. 그런데 2년이 되는 순간 추워 죽겠다. 여름에는 더워 죽고 겨울에는 추워 죽고 하다못해 공업용 전기가 부족해서 산업이 발전 못하는 그런 관계까지 합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 지역에서 프랑스, 폴란드, 그리고 여기 있는 체코, 그리고 발트 삼국에 있는 여기 나라들, 그리고 영국까지.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여러분은 뭔지 아세요? 탈원전 팩입니다. 그리고 잘 보게 되면 프랑스랑 영국이라는 나라들의 유럽 내에 갖고 있는 파워에 대해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엄청나게 경제대국이기도 하고 프랑스내, 유럽 내부에서 영향력이 막강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탈원전을 한다는 건 사실상 유럽 전역이 지금 전력난이 빠져 있는데 이걸 타게 할 방법이 사실상 원전밖에 없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쪽팔리니까. 본인들이 내뱉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말 많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반독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유럽에서는 유독 깐깐하게 구는 거 아시잖아요. 유럽 특유의 유럽연합이라는 연합단체로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는데 천천히 이 유럽연합의 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견이 다지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그리고 원전학 발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우주항공의 발전 속도를 주목해야 된다. 이게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여러분들이 돈 버는 시기는 정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미래의 방향성은요. 무제한에 가깝게 전세계가 인터넷이 어딜 가든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만들고 싶고 여러분들 되게 대단한 게 미국인들의 60%는 여전히 인터넷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이 모든 인프라를 전력망을 깔아주고 송신탑을 깔아주고 이 모든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위성을 계속해 쏘아 올리고 스타링크로 인해서 전세계가 인터넷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필수불가격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처리해줄 어떠한 공급해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금 AI로 인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전력난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또 한 명의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인사 한 명을 임명하는데 자 행정명령이 하나 또 나왔죠. 트럼프가 에너지 장관의 셰일 가스 기업 CEO 크리스 라이트를 지목을 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 영상을 정말 오랫동안 보셨다면 이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을 제가 굳이 보여주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원자력 발전과도 상당히 관련이 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에너지 장관의 자리에 올랐다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원전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뜻이겠죠.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샘 알트먼 아시죠?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은요. 채치피티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채치피티가 워낙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이 전력량을 감당하기 어렵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소형 원전기업에는 이 오클로라는 회사를 그냥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투자를 했고 이 오클로라는 회사에 이사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크리스 라이트라는 사람입니다. 자 에너지 장관직 자리에 오클로 회사의 이사.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회사의 이사가 에너지 장관직 자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굳이 제가 입 아프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원자력 발전의 미래가 앞으로 계속해서 밝아질 이유 밖에 안 남았다라는 사실. 굳이 제가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드리면서 그래야 될 필요까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고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왜 원전 생태계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게 두산에너 빌리티.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기업인지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쓰고 있는 챗GPT 있죠. 챗GPT를 만든 회사 이름이 오픈AI예요. 이 오픈AI라고 하는데 이 오픈AI라는 회사의 수장이 지금 보고 계신 뽀글말이 아저씨 샘알트먼입니다. 이름 써드릴게요. 샘알트먼이에요. 이 샘알트먼이라는 사람인데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면 샘해밍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 오픈AI라는 걸 회사를 창립하고 나서 월간 사용자가 2억 명이 돌파하는데 가장 빨리 지구상에 나왔던 어떤 앱보다 가장 빨리 다 기록이에요. 그만큼 AI가 돈이 된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 또 동시에 투자를 했냐면 원자력 발전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릴 텐데 소형 원전, SMR이라고 표현을 하죠. 요즘 와서는 이 SMR에 오클로라는 회사를 본인이 창립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가 돈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규모 전력난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어딨다가 수주주기는 좀 애매하니까 오클로라는 회사를 세워가지고 아예 본인 회사 맞춤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앞으로 AI가 미국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키포인트다.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난번에도 백악관의 비공개 AI 기업들의 수장들하고 같이 비공개 회담을 갖고 가장 언론에 뚜렷하게 나온 사람이에요. 공격적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얘기냐면 오픈에이의 이 계획은 미국 트럼프 당선인의 AI 정책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다. 그 말은 즉은 뭐냐? 트럼프의 정치적인 지원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AI 관련된 기준 정책을 재검토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전면적으로 폐기할 때 입장을 바뀌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환경 에너지를 밀고 가던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헤리스였잖아요. 근데 헤리스에 맞춰서 할라가 보니까 환경문제에 항상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머릿속에는 체르노빌 사건하고 후쿠시마 사건이 이 PTSD처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고 나면 그냥 대형 사고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다. 피해본다. 이것 때문에 항상 이 원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 종목 제가 하나 꼭 집어서 설명드릴 건데 그 뒤에 설명을 이어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환경문제로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국판 체르노빌 사건은 3마일섬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재가동했던 그 원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무슨 동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환경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 막히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하려고 하면 저것 때문에 한데 심지어 여러분들 재밌는 일화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로켓을 쏘았을 때 여기서 갑자기 진짜 이거 웃긴 얘기인데 어디서 지금 태클을 걸었냐면 돌고래협회에서 태클을 걸었어요. 어이가 없죠. 이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잖아요. 뭔가 한 거 들어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의 로켓 추진체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해양생물들한테 이 로켓을 맞고 돌고래가 죽는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지금 친환경 소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을 오너 입장 들어서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에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도날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20가지의 미국을 강대하게 만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아젠다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이거 잠깐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한 게 이 사진인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기구 관련 이 말도 안 되는 쓸데기 없는 정책들을 전부 다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흡가스 시추 확대.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답은 딱 이거 보면 나와요. 여러분 스페이스X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연소하죠.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태클을 거는 지금 인류의 기술이 진보하는 이 한 몇 차례 도약하는 이 시점에서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대한 규제를 완전하게 풀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이렇게 장문으로 여러 가지 20개 조항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정부 효율 부수장의 일론 머크를 발탁을 했다라는 게 이 아젠다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의 성명문을 본인의 트위터 X 계정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료주의의 모든 걸 타파한다. 완전 그전에 없었던 미국. 효율성 따지는 미국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겠다. 정확히 적혀있죠. 2026년 7월 4일까지 모든 일정들을 다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언제예요? 2024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 수능은 당일이죠. 수험생 여러분들 수능 잘 치시길 바라겠고 아무튼 여러분들 곧 있으면 이 원전 생태계가 모든 게 자리 잡을 때까지는 1년하고 반년 조금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미친듯이 돈 벌어야 될 타이밍입니다. 진짜 이거 놓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 타이밍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 종목 뽑는다라면 저는 단연코 원전 안전관리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놓고 트럼프가 이렇게 밀고 간다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구 일장이 밀고 간다. 이 사람의 자본이 은행 계좌에 현금으로 70억 달러가 있어요. 70억 달러 한국도 9조 8,300억 원입니다. 이 9조 8,300억 원이 현금성 자산으로 대저하에 있다? 미친 수준인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몰려온다라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원전 생태계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궁극적인 이유 이것만 믿고 가면 되는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 바로 이어서 드릴게요. 얼마 전이었죠 여러분들? 이 스타링크라고 일론 머스크는 사업을 크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스페이스X 오늘 이 스페이스X를 좀 중정적으로 앞으로 왜 이 스페이스X, 이 우주 로켓이 회수가 된 게 우리 원전 산업의 엄청난 긍정적인 내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다룰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로켓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듯 이런 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공위성이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궤도권 위에서 놓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이걸 다시 재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에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로 발사하는 발사체의 이름을 볼톤 펠컷9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도대체 왜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라는 의문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하면 지구죠. 파랗고 예쁜 지구인데 이 지구촌 전체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재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구의 궤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리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가시기 좋게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위도는 보통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리는 건 이 저위도 여기에 위성을 정말 많이 쏘고 있어요. 현재까지 스페이스X의 공식적인 답변으로는 이 위성의 개수가 약 7,400개 정도가 올해 2024년도 기준으로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전이 되게 되면 이게 4만 5천 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요. 왜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느냐 궁금할 건데 궁극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끌어가고 있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맞자. 테슬라가 있고요. 두 번째 테익스X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XAI 이게 뭐냐면 현재 지금 오픈AI의 대학마로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오픈AI는 참고로 채찌PT를 만든 샘 알트머니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도 원전 회사가 따로 또 있어요. 아무튼 다시 각설하고 일론 머스크는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다 통하는 통신망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궁극적으로 이 테슬라는 여러분들이 전기차 기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완전 자율주행을 꿈꾸는 회사예요. 완전 자율주행. 자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모든 차들이 통신을 다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이 위도가 있잖아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가 있는데 왜 굳이 이 저위도를 집착을 하냐면 당연히 인공위선이라는 것은 지구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지구와 통신할 때 시간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적은 부분이 이 저위도 위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상의 중개국을 세워가지고 하는 방식이 또 당연히 도입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저위도 위성을 가장 많이 쏘아올리는 게 일론 머스크의 당면 과제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원전과 관련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데이터가 무수히 많이 쌓이게 되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처리하는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걸 뭐해서 요즘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게 발생했죠? 이거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엔비디아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전력난에 빠졌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에서 지금 어떤 바람이 많이 불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AI 전력 수요 폭증에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선 원전을 되살린다라고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MS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컴퓨터 쓰고 있죠? 컴퓨터의 운영체제 뭐예요? 윈도우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AI 전력 소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3마일 원전을 되살린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 미국 사상 최악의 노심 용융사고가 일어났던 3마일선 원자력발전소가 재가동된다라는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3마일선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3마일이라는 섬에 원자력발전소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미국 최악의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인들한테는 어떤 급수로 지금 다가오냐면은 우리 역사적으로 원전 사고가 뭐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 체르노벨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후쿠시마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원자력발전소는 어떤 시설이에요? DP 시설이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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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가 나면 너무나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지난 정권에서도 이 원자력발전을 그렇게 탐탁치 않아 했던 이유 그리고 전 세계의 최고로 이 원전이라는 시설은요 양날의 거미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었죠? 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쟁 중인 국가가 어디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입니다. 이 국가가 싸우게 되면서 유럽은 지금 어떤 위기에 빠졌냐?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좀 무뎌졌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 발트해를 통해서 노르드스트림이라고 송류관이 있었어요. 요게 폭파가 됐죠. 그래서 유럽은 어떤 날이 터졌습니까? 에너지 대란이 터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여러분들 2년이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어찌저찌 잘 넘어가겠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쟁이 아니더라도 이 에너지라는 게 무기화될 수 있다라는 거를 유럽 국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게 유독 유럽 국가들이 많이 있죠. 자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발대 3국은 제외하고요.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체코가 여기 어딘가 있는데? 아 안 보이냐? 아무튼 체코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도 현재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하더라도 이 폴란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여러 가지 세계 각국에서 특히 유럽에서 이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원전은 원래 어떤 나라였죠? 파리 기후협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만큼 이 유럽이라는 거는 넷째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불고 있고 친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마저도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현재 AI가 여러분들 많은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앞으로 세상은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로 이제 돈이 귀결될 겁니다. 그걸 가장 먼저 일선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바로 미국이란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이란 나라가 이미 에너지 대란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은 여기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퇴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원전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 역사상 가장 최악의 원전 사고는 바로 체르노블 사건이죠.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원자력 발전 사고가 나와서 반경 수십 킬로미터는 현재까지도 사람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원자력 발전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원전 예산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편 예산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눈치 채셔야 돼요. 이제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얼마나 안전하게 시공하는지 이 원전 안전관리 분야에서 가장 큰 힌트가 나오고 앞으로 이 원전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이 종목까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원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잠깐 설명드리면서 이 관련된 종목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은 안전관리 분야를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 원전 기술력이 여러분들 대한민국하고 프랑스가 전세계 넘버원이에요. 우리가 투톱 체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아닌 게 상당히 신기하죠. 그만큼 우리나라 기술력이 정말 뛰어난데 해외 언론사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원전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꼭 이 기업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원전이 앞으로 수출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 기업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번 체코 원전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비탄 원전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우리 기술이 원전을 수출하게 되면 꼭 이 기업과 협업을 해서 전세계적으로 원전 붐이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한 외신 보도자료들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원전이 수출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필수적으로 뒤따라오는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 국내 원전 안전관리 분야인 이 기업은 체코에 두코반이 원전에 참가를 했었고 주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MOL을 체결하는 그런 이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국내 유일하게 원전 안전관리 분야에서 특허를 갖고 있고 미국의 스리마이선 원전 등 필리핀 두바이 원전 수십기 수십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안전관리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필리핀 비탄원전 발전소 두바이 바라카 원전까지 참여하는 그런 쾌거를 갖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이 여러분들 한 연구시설인 거 알고 계셨어요? 설치부터 해체까지 가야 되는데 이 교체 주기가 약 20년이라고 합니다. 그럼 20년 동안 이 회사의 매출은 원전 한기가 지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따라내볼 수밖에 없는데 안전관리 분야에서 미국의 최고 등급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미국과의 트러블도 있다라는 겁니다. 해외 주유 고객사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뉴스퀼파워, 엑셀론, 넥스트라 이런 거대 에너지 기업들, AI 기업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냐? 더 대박인 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는 기업 혹시 찾아보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개인만 가팔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진짜 개미 털기만 엄청나게 진행이 됐다. 그럼 보면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빼고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이 모든 게 빨간불로 들어오는 이런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곧 있으면 원전에 대한 붐이 불어오기 때문에 이 원전 투자를 외국인, 기관, 보험, 투신, 기타금융,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전부 다 달라붙어서 이렇게 순매수를 하는 유일무이한 매수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세 폭발 일보 직전이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하는 방법은 010-7295-4651번으로 문자로 원전이라 보내주시면 되는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이 기업의 설명 듣고 아 이 기업이겠구나 하고 종목명만 알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 보고 아셨다면 저랑 딱 세 가지만 약속하는 걸로 해요. 첫 번째 종목에 대해서 절대 공유 금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혹 가다가 저한테 론돈님 제가 어디서 봤는데 론돈님 종목을 돈 받고 파는 거 봤어요라는 제보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께서도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그분은 유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이 종목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다 같이 벌죠. 벌고 부재되자는 소리인데 왜 제가 영상 찍기 싫게 그렇게 돈을 받고 파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본인만 아세요. 사돈의 팔손까지 탁 그려들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도박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 저는 항상 여러분들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3천만 원 미만으로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서민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3천만 원 이상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본업에 손이 몸 안 잡힙니다. 왜? 주식창 보느라고 그거 올라가는 재미 보느라고 여러분들 일 못해요. 3천만 원 미만으로만 꼭 하세요. 우리 이 종목으로 수익 나고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하면 되죠. 아시겠죠? 세 번째 제가 이 종목 뭐라고 했죠? 단돈 몇천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금이 크던 내가 지금 돈이 있건 없건 소액이 있건 상관없고 이 종목으로 몇 번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부리지 마세요. 지금 몇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저는 곧 있으면 1만 원대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매도하기 1만 원 미만권에서 매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단기적으로 두 배 세 배는 가져가실 거예요. 길게 보면 저는 열 배를 보고 있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왜? 종목 교체해서 두 배 세 배 또 하고 또 두 배 세 배 하게 되면 그게 더 수익이 크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몰빵하는 걸로 제가 꼭 분할 매수로 하라고 말을 해도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 위에 번호 010-7295-8651로 문자로 원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대해 설명을 조금 더 이어서 해드리자면 제가 영상마다 이렇게 하나씩 황금줄을 넣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종목마다 항상 패턴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다시피 대량의 거래가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해요. 그런데 주가가 이런 식으로 두 배 폭등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봉이거든요 여러분들? 계단식으로 이렇게 빼게 되면 누가 이걸 버텨요? 개인 투자자들 다 털린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매동 보여드렸죠? 개인 투자자들 털고 미친듯이 울리는 거 그래서 이거 또 어떻게 돼요? 단기 두 배 상승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 누가 만들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린 다음에 폭등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렇게 재료가 너무 좋죠. 이런 식으로 베테랑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란이 계속해서 대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 무조건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업이 얼마라고요? 단돈 몇천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해서 받아가시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난 근데 론든님 모든 종목이시면 다 물려가지고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런 분들 제가 솔루션 드릴 테니까 그 솔루션에 대한 설명도 바로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제가 전자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0만 원으로 천만 원을 만들었거든요. 이거 급등주로 위주로 했는데 정말 급하신 분들만 이 전자책 받아가시면 되는데 전자책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릴 테니까 같이 시청하세요. 자 여러분들 설명 이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론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 있는 사람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하고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공통점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천재의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자산을 쌓은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자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부른 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복리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하고 운용하면은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고 반대로 복리를 모른다면은 돈을 빌리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생 돈을 못 벌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한편 복리와 다르게 달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로 늘어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가 않아요. 가령 원금 천만원에 매년 10%의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은 달리로는 매년 100만원씩 늘어나고 10년 후에 자산은 2천만원이 된죠. 반면에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차 이자는 천만원 곱하기 10% 100만원이 되겠죠. 그럼 2년차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 천만원에 늘어난 100만원 플러스 10% 1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은 10년차에는 이자의 합계만 약 1,594만원이 돼서 자산의 합계는 2,59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 역시 복리를 활용해서 자산을 쌓았습니다. 버핏은 자산을 계속 늘리려면은 가장 쉽게 불어나는 눈덩이를 찾고 그 눈을 언덕에서 최대한 오래 굴려야 한다고 가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배당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그 배당금을 가능한 오랜 기간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 전략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현재 워렌 버핏은 93세의 나이로 자산의 95% 이상을 60대 중반 이후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리의 마음만 깨우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냐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많은 지분들을 배당이 많이 나오는 공목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언제 제가 느꼈냐면은 저도 숱하게 깡통을 많이 찼어요. 깡통을 많이 차고 느꼈는데 보시다시피 단일 종목으로만 억대가 잡혀있고 외국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억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가기 때문에 배당 나오면 계속해서 밑에서 주워오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했지.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재 이루의 마지막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그 기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섹터의 수혜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혜주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를 불리세요. 그 10배를 불리고 또 그 자산의 10배를 이런 동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경험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와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건 집권하는 약 4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토스증권 매매 창입니다. 일부의 종목들을 여기서 보여 중이기도 한데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서만 샀다라고 해도 7만 5천원짜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단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새로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고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한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현재 2루의 기회가 왔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자산을 3배, 4배 못 불렸다라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올랐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5배 이상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벌어가지 못한다면 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본 게 정말 행운이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박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번호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제가 실제로 사용 중인 투스 증권 매매 창입니다. 이거 동영상을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일절 조작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너무나 시청을 잘해주셔서 너무나 제 채널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곧 있으면 출간이 될 수 있는 이 전자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보시다시피 70만원으로 단 이 거래일 만에 1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수익률 따지면 1300%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급등주 위주로 제가 이제 매매를 진행을 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수익이 300만원, 60만원, 90만원, 5만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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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만원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낫고 손실은 1%권에서 끊어내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했느냐 급등주도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급등 직전에 신호를 보내줍니다. 이 신호를 여러분들이 급등 전에 포착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그 책을 제가 이번에 알간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을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릴 건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기 하단에 보이는 번호 010-7295-4651 1번으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드렸죠? 이 책이 출간 전입니다. 출간 전. 그래서 이 책을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책이라는 게 여러분들 출판이 되면 출판사랑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가격이 한 13,000원 정도로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13,000원이 되면 여러분한테 무료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는 무료로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추석 명절을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명절에 내려가가지고 조카가 있는데 얘가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중1인데 얘가 저한테 용돈 좀 달라는 삼촌 저 용돈 좀 주세요 해가지고 이쁘니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가 필요하니 25만 원이 필요해야 돼요. 이 놈은 차 씨가 왜 이렇게 25만 원이 필요하냐 했더니 자기가 50만 원 정도 하는 게임기를 사고 싶대요. 뭐 그럴 수 있죠. 게임 좋아할 수 있으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서 제가 25만 원을 줄 수도 있겠지만 마침 이때 타이밍에 제가 이 전자책을 수정하고 있던 그 단계였거든요. 곧 있으면 출간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 한번 이 책 읽어볼래 했더니 뭔 책이야 하고 막 처음에 안 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봐 했더니 한참을 본인이 구석에 가서 막 읽더라고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참 뒤에 와서 삼촌 이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그러냐. 내 책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썼구나. 왜 여러분들 보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얘가 주식을 알겠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학교 1학년 얘 14살짜리에요. 14살짜리가 봐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중학교 1학년 애들보다 주식에 대한 이해도 높고 주식도 워낙 오래 쓰니까 이 습득하는 속도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기특한 게 25만원으로 단기 2배를 불릴 수 있다는 계산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너끈하게 4,5배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걸 무료로 드릴 테니까 일단 받아가. 여러분들 손해볼 게 있다? 전혀 없다. 왜? 이 책 뭐라고 했어요? 무료로 일단 드린다고요. 무료로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해보시고 아 된다 안 된다 결론이 나오면 되는 거니까. 막말로 여러분들 5만원으로 500만원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안 하는 게 바보죠. 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4,5배 여러분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자 봅시다. 5만원으로 여러분들 20만원 만들고 20만원은 100만원 만들어요. 100만원으로 500만원 만들고 여러분들 인출에 쓰세요. 500만원부터는. 왜 그러냐면은 제 책이 출간되면 13,000원인데 이 책 3권만 사주십시오. 3만 9천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5만원도 안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비용 5만원으로 500만원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안에 보면은 아 그냥 뭐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진짜 10중팔고 생각난다니까요. 아 그때 론도가 책 준다 했을 때 한번 받아볼걸. 근데 출간되고 나면은 그때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무료로 드린다고요. 왜? 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지금은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기간이다. 근데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야 내가 해봤는데 5만원으로 500만원 안 되더라.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기회비용 5만원 들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2개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 뭐예요? 전자책. 두 번째 뭡니까? 황금주. 황금주도 제가 재료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단기 두 배 세 배 더 나아가서 장기적으로 보면 다섯 배 열 배 더 볼 수 있는 그러한 전망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목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제 매매 방법이 맞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책을 쓴 더할 나위 없는 본래의 목적을 근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은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만약에 안 맞다 나랑 안 맞다 하게 되면 황금주로 채워면 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여기 보이는 번호 여기로 전자책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